어떻게 부르실까? 궁금하지 않습니까? 전 무척 궁금하더라구요 한번 들어볼까요? 김용림... 죄송합니다 가수요 네 유비 가수가 불러집니다 오늘이 젊은 날 뮤직 큐 자 여러분 신나는 노래입니다 나의 약하라 나의 약하라 나의 약하라 나의 약하라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입과 웃지 마세요 알아서 무엇하나요 친한 일은 친한 일은 친한 일은 와라 다 그렇지만 말은 나의 약이 없나라 해 세월에 비켜가려 믿지는 말아요 오늘이지만 계실 가장 잘 보라 자 나오세요 자 오늘이 하시는 다시 안오잖아요 나의 가라 나의 가라 나의 가라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제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크래요 아쉬워도 신의 손을 묻어요 이 생명이란 다는 그렇지 청춘에 기준이 없더란걸 지금도 반찬때라 지금도 반찬때라 믿지는 말아요 몸을 몸의 빛을 비싸며 이 생명이란 이 Orig Snaesis 모두ção John 오늘이 가장 젊은 날